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도움복을 좋아지게 만드는 그 간단한 그 풍수원칙 몇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두 사람이 그 누워있을 때 그 해당이 될텐데요. 부부라든지 또 연인같은 경우 예를 들어 그 한 사람이 누워있을 때 꼭 등을 보이고 누워있다면 이거 참 보기 안좋은 상황이 됩니다. 잠깐잠깐이야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항상 그 등지고 상대가 그 누워있게 된다면 이런건 그 잔소리를 해서라도 고쳐줘야 됩니다. 사람은 그 움직이는 강력한 그 에너지 집합체 동시에 그 에너지 그 반사체 또 전달체 역할을 모두 담당합니다. 돈복을 가로막는 그 환경이 돼버린다는 것이죠. 돈복이 그 유입을 활성화 해줘야 되는데요. 이렇게 되면 또 돈복을 밖으로 그 밀쳐내는 또 몸으로 그 거부하는 또 몸동작으로 그 하게 되는 돈복 세게 만드는 그 행동이 됩니다. 그리고 그 혼자 누워자는 경우 또 요즘은 그 싱글 가족도 많으니까요. 눕거나 그 자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가급적 그 방문을 등지는 그런 모습은 역시 그 피해야 됩니다. 방문을 그 등지고 눕게 되면 이것 역시 그 돈복의 유입에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. 잠결에 이리 뒤척 또 저리 뒤척 할 수는 있는거죠. 그러나 그 장시간 누워있는 그 자세에서 또 방문을 등지고 그렇게 그 눕는 자세가 되면 이건 그 결코 그 돈복의 유입에는 긍정적일 수가 없습니다. 이런 자세가 또 반복이 되면 역시 그 돈복을 가로막게 되고요. 상대에게나 또 문쪽으로 가슴을 그 보이는 그런 모습은 에너지를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 품는 모습이 됩니다. 재물을 그 끼얹는 그런 모습이라면 등진 모습에서는 문을 통해서 또 전달이 될 그 화폐에너지를 사양을 하는 수용을 하지 못하는 또 내 복으로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암세가 된다는 것입니다. 이런 그 부정적인 영향을 그 미칠 요소까지도 우리가 그 제거를 해줄 수 있다면 또 우리의 그 행동이나 또 습관이 이렇게 그 바뀔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또 그때 크게 그 돈복을 끌어당기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